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유소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양 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도 올라줬고 또 러시아에서는 가스 공급을 재개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우리 시장에 조금 더 힘을 불어넣어준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지금까지 낙폭을 보였던 부분들 차츰차츰 다시 회복을 해나가고 또 내 계좌도 다시금 살을 찌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랬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일짱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함께 준비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도 역시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8시면 찾아옵는 그분,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님. 오늘 또 유독 표정이 좋아 보이십니다. 네, 그냥 웃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이유를 알 것 같은데 차츰차츰 풀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시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일반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수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않는 게 지난주부터 추세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짐바닥을 다지고 환율에 대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단기 종목으로 지수와 상관없이 매일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지수가 좋아지면 조금 더 크게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란톡방은 흐름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거침이 없는 것 같고요. 지수의 거침이 없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먼저 제가 약간 웃고 시작한 이유는 오늘 성과 중에 하나인데 저 8시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5월에 관심주로 뽑았던 수많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안 갔었죠. 제가 인정을 했었는데 바로 그 종목이 대한과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대한과학 드릴 때 콜드체인 말씀드렸고요. 또 백신 말씀드렸고 관련 의료법 개정한다 이렇게 일정도 다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이상하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전문가는 없으니까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안 가는 종목이었고 안 갔다. 5월에 제가 유일하게 못 맞춘 종목이 대한과학이었는데 언제나 다를까 3개월이 지난 지금 7월 20일 날 오늘 대한과학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콜드체인 관련 주이고 그리고 의무와 이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5월에 물렸던 저희 노란톡방 회원들은 오늘 다 큰 폭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 상승 마감했다. 수익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났던 종목을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료가 있는 종목은 홀딩하셔야 된다. 이걸 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저께는 제가 박셀바이오 수익 청산을 했고요. 그때도 상한가. 하루 쉬고 오늘 또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연달아 이틀 동안 3일에 두 번의 상한가를 맞추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상한가를 맞추는 그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연히 주도주를 하는 전문가지만 재료가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가장 큰 팁입니다. 재료가 있는 종목은 쉽게 포기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저께는 박셀바이오 오늘은 대안과 상한가를 먹었다 맞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하지만 주식은 매일 오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재료가 있는 종목은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앞으로도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들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4개 종목 중에 2개 종목 정도는 진짜 상한가인 것 같고 2개는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한가이기 때문에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성창투하고요. 대안과학 상한가는 진짜 상한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대동전자와 청담 글로벌 상한가는 인위적인 상한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성창투는 지금 영화 명량에 이어서 한산, 정확히 말하면 명량의 두 번째 작품이죠. 이게 천만을 돌파한다는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대성창투가 명량 때도 투자를 했는데 이번 한산 때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오늘 엄청나게 올랐고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19일 어제죠. 어제 진행된 시사에서 반응이 너무 뜨거웠고요. 웅장한 전투씬 그리고 전편을 뛰어넘는 특수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워했다 하고요. 27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흥행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다. 대성창투 관종에 넣으시면 되는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경 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대안과학입니다. 제가 5월에 드린 관심주 중에 유일하게 제 속을 썩였던 대안과학인데 여러분들 제가 안 가면 노란톡방에 손절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종목을 픽할 때 가는 종목을 픽하는 거지 못 가는 종목을 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재료를 보고 픽했더니 그때의 재료를 가지고 지금 두 달이 지난 지금 7월 20일 날 상한가를 갔다. 콜드체인 의무와 의약품 대란에 관련 기술이 부각됐다. 그리고 21일이죠. 내일부터 냉동, 냉장, 의약품 운송 시에 온도 관리 강화를 관한 의약품 유통 품질 관리 기준이 개정돼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두 달 전에 이 기사를 받고 이걸 봤는데 안 가니까 이번 대안과학은 안 가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버텼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종목 저희가 그저께는 박셀바이오, 오늘은 대안과학 상한가가 땅을 제가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시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료가 있는 종목은 쉽게 포기하지 말자라는 또 하나의 주식 격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5월에 공개해 주셨던 대안과학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그제는 박셀바이오도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하셔서 상한가 기록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주도주를 보다 보니 상한가 잡는 게 제일 쉬웠어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용중 파트너가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리스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이용중 파트너 최고의 선택 종목입니다. 지금 뭐가 다르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7월 11일 종목을 보시면 GH 신소재 방송 후 최고가 기준이 수정이 됐습니다. 상승률 26.5%라는 높은 상승률 다시 한번 갱신을 해 줬던 GH 신소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CG 화면도 함께 보시죠. 자, 역시 12일에는 한국 BNC 17.5%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7월 13일에 공개해 주셨던 센트랄모텍 하루 만에 17.1%라는 높은 상승률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7월 14일에 히림 공개를 해 주셨고요. 자, 이후에 공시로 짚어 주셨는데 3.49% 상승폭 기록하고 있고 7월 18일 진원생명과 공개해 주셨습니다. 2.58% 그리고 어제 공개해 주셨죠. NPC는 2.45%의 상승폭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 최고의 선택 화면 살펴보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수익권에 접어들었던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게 아무리 해도 GH 신소재인 것 같아요.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GH 신소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GH 신소재를 공략을 할 때 백신 다음에 마스크와 손소정제를 건너뛰고 음압병실로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코로나 때는 당연히 마스크가 필요했었고 손소정제가 필요했지만 바로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황이 많이 바뀐 거거든요. 마스크도 풍족하고 손소정제도 어디나 있기 때문에 바로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병실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확진자를 보면 지난주에 비해서 더블링이 나고 있고요. 전일대에 비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 속도가 저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이런 구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전고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보통 관종으로 많이 뽑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윗고리가 달리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일정 부분 올라가면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가 소화된다는 느낌입니다. 제 생각은 아마 이 구간 돌파되면요. 제가 가격으로 하면 지금 구간 6천원 부근을 지지받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 신국가 패턴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GH 신소재 아직 죽지 않았다. 내일도 흐름 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들 꼭 백신주 그리고 음압병실 관련주 중에 대장주인 GH 신소재는 꼭 챙겨보셔야 된다. 앞으로도 흐름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GH 신소재 오늘 또 한 번 상승률을 갱신을 해줬던 26.5%라는 새로운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압병실 관련주로 가지고 와주셨는데 사실 GH 신소재를 가져오실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코로나가 그만큼 확산이 다시 될까라는 의문이 들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용준 파트너는 이렇게 재확산세가 심각해질 것을 미리 좀 읽으셨던 거죠.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따라서 GH 신소재 저희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 이런 상승폭을 만들어내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주실 게 아무래도 대한과학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해주셨듯이 5월 달에 이 종목이 나를 너무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좀 보상을 받으셨나요? 사실 괴롭혔다는 표현이 과한 것 같고.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다 맞췄는데 한 가지 안 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도 승률로 하면 93%였으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인간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인간미를 잃으셨네요. 이렇네요. 저는 인간이 미리 잃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란톡방도 지금 보시면 여러 노란톡방이 있는데 대한과학에 대한 설명을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5월 달에 이거가 안 갔다 몇 번을 강조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때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과학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대한과학 저점이 오면 추메에서 단듯이 수익익자를 할 수 있다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확신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사실 생각하지 못하는 타이밍에 지금 상한가를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추메는 못했지만 추메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매수한 구간 이후에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20% 이상 또는 15% 이상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한과학 차트를 보고요. 제가 공략을 처음에 말했던 지점과 지금의 지점을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차트를 이렇게 길게 보면 오늘의 상한가를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차트를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차트를 좀 크게 보면 저는 이 구간에 공략을 했던 것 같아요. 5월 17일 구간인데요. 저는 항상 볼 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공략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재료가 있고 전고를 돌파한다는 것은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51%로 더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윗고를 달리고요. 그날 5월 17일 이후에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하락폭이 꽤 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20%에서 30%까지 빠졌는데 제가 노란톡방 회원님들한테 확신을 드렸습니다. 이거 재료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를 믿고 잘 버텨주신 회원분들은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먹었습니다. 이게 바로 재료의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매매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보조지표를 의한 매매, 차트를 보는 매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보는 매매가 있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다 부지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재료를 보지 않고 주식을 한다는 것은 산수를 하지 않고 바로 수확을 한다는 느낌이거든요.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있었던 대안과학의원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저에게는 다시 한번 확신이 생겼고 그저께는 박셀바이오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연 3일 동안 상한가 종목을 두 개나 잡는 전문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상한가를 잡는 전문가라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한가를 잡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루에 2,400개 종목 중에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주도주인 1개에서 3개 종목을 잡아서 3%에서 많으면 17% 정도의 수익을 낸 그런 자연스러운 전문가입니다. 잘하는 전문가인데 상한가를 잡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멘탈도 무너지고 수익 보는 걸 다 뱉어내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한가를 잡는 전문가는 아니다. 다만 주도주로 매매를 잘하는 전문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매수는 재료하고요. 매도는 차트에 하는 항상 아주 심플한 기본 원칙을 항상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대박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시장에 다시 겸손한 자세로 순응하면서 노란톡방을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하는 그런 기준과 그런 생각들 마인드들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잘 많이 들어오시고 오늘 또 7월 20일인데 벌써 11번째 관심 종목을 제가 내게 됐네요. 11번째 관심 종목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우량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종잘남 오늘 개인의 선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대한과학 콜드체인 관련주로서 5월 달에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재료가 살아있는 한 포기하기는 이르다. 그리고 매수는 재료에 매도는 차트에 늘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대한과학 상학과를 얻고 인간미는 조금 이르셨다지만 그래도 늘 이렇게 종목을 잘 보는 남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종목을 잘 보실 남자 이용준 파트너와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링크 안내됩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인간미는 조금 떨어져도 완벽하게 종목을 보고 계시는 이용준 파트너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 6위부터 공개를 해볼게요. 오늘 6위입니다. 이마트가 차지를 했는데요. 이마트 오늘 흐름도 보시죠. 8.33% 상승이 나와줬고 11만 5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오늘 사실 정오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 보였는데 정오 조금 전부터 상승폭 급격하게 키워나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리고 1시 조금 넘어서 고점을 찍고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면서 조금 윗고리는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윗고리 길지 않은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 외인들은 매도세 보여줬는데 기관이 매수세 들어와줬는데요. 기관 매수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점도 함께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마트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지금 대형마트 의무휴 폐지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이마트라든가 롯데쇼핑 이런 종목들이 강세였죠. 맞습니다. 오늘 두 종목 강세였는데요. 이마트하고 롯데쇼핑이 강세였습니다. 앵커님이 정확히 찍어준 그 재료가 사실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월 2번 의무휴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라진다는 이슈 때문에 이마트, 롯데마트가 급등이 나왔는데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의무휴업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트를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2번을 쉬기 때문에 오늘 가야 되는데 혹시 쉬는 날이 아닐까 하면서 갈 거를 안 갔던 날도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출로 이어져서 마트 관련주들 이마트나 롯데마트 쇼핑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재료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월 2번의 의무휴업이 사라질까인데 이게 이런 수렴 결과를 따라서 2012년부터 10년 동안 지속되어 있는 의무휴업을 없어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휴업을 없애면 아무래도 마트 가는 인구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매출로 이어진다면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마트 사업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차트를 먼저 보고요. 아주 좋은 시점에서 지금 좋은 재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고 제가 오늘 6개 종목 중에 이마트를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정말 길게 펼쳐놓은 건데요. 2020년부터 보면 보시면 전저점 구간입니다. 이게 아주 바닥 구간인 9만 10만 원 딱 10만 원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마트 입장에서는 회사도 이제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이슈로 만약에 의무휴업이 없어진다면 이마트는 지금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 떨어질 구간도 없고요. 더 나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무휴업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저는 사실은 의무휴업을 없애는 데 찬성을 할 것 같거든요. 고객 입장에서는. 앵커님은 어떠신가요? 이마트 휴업을 있는 게 좋으십니까? 없는 게 좋으십니까? 장은 보십니까? 네, 저는 장을 웬만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보는 것 같은데 가끔씩 그렇게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오늘 장을 꼭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바로 장을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마트가 문이 닫혀있네 하고 허탈해하면서 발걸음을 돌린 적이 있거든요. 그게 요일로 닫혀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일요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장을 직접 가서 보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트에서 온라인으로 시키시는 분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말에 쉴 때 답답할 때 마트를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그런데 닫혀있을 때는 사실은 앞으로 안 가야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런 거 보면 아예 휴업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트를 갈 때는 그런 걱정이 없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마트는 이 여론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매출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한 번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가 매수의 자리이다. 그리고 이게 언론에서 만약에 언론 결과 휴업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무 휴업이 없어진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우선 바로 정고점인 11만 3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상향 패턴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이마트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마트 관종에 넣으시고요. 의무 휴업이 없어지는지 있어지는지를 뉴스 보면서 꼼꼼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좋은 회사이고요. 영업이익, 매출액, 유보율 다 우량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이마트 한번 중장기 종목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의무 휴업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이런 수렴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전제점 바닥에서 거래량도 지금 터져 있죠. 거래량도 터져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쳐드리면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8,879억이 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예상되고요. 여론조사 결과 또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6위는 이마트가 차지를 했는데 의무 휴업 폐지 가능성이 오늘 상승의 재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아직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바닷건에서 거래량을 실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유보율도 높고 망할 가능성도 없는 이마트인 만큼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다만 뉴스에도 함께 귀를 기울이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6위 이마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5위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 5위입니다. 신풍제약이 차지를 했는데요. 신풍제약 오늘 흐름도 보시죠. 11.11% 상승이 나와줬고 3만 5천 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풍제약도 사실은 좀 10시쯤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후에 차곡차곡 상승폭을 쌓아 나가서 정오 조금 이전에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중 고점이었고요. 이후에 상승폭 조금씩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반납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윗꼬리 조금 달고 아랫꼬리도 단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고 지금 어제에 이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신풍제약인데 외국인과 기관 양 매수가 오늘 들어와 줬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담은 물량이 꽤나 많다는 점도 함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경구용 치료제 피라맥스 이슈가 있잖아요. 피라맥스 이슈가 있죠. 신풍제약은 사실은 피라맥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시야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더블링이 난 지가 오래됐고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저기 나오는 건데 어제자 기준, 0시 기준 했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7만 6,402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올라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다가 최근 2주 이상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확산세는 막힐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막는다 하더라도 막아지는 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신이죠. 백신하고 청결인데 백신 관련 주중에 신풍제약이 우선 그 중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재료가 첫 번째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더블링이 지속되고 있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치료제가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풍제약은 수혜를 받는 거고 세 번째 봄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걱정됐던 거는 우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인했을 때 20일이죠.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했을 때 위중증 환자가 96명이고요. 지금까지 사망한 환자는 0시 기준으로 12명인데 누적 사망자가 꽤 큽니다. 2만 4,77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만 명이나 된다는 건 사실 오늘 알았는데 치명률로 하면 0.13%이기 때문에 낮은 수치는 아닌데 문제는 노약자고 위중증자한테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신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콜롬미아 당국으로부터 피라맥스에 대한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이 있기 때문에 신풍제약이 오르는 건 맞는데 3상을 통과하는지 또는 긴급 승인이 나는지를 우선 보셔야 되는데 우선 기대감으로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저의 견해를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요. 신풍제약이 바닥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투자 경고가 결릴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보시면 가격이 2만 원에서 3만 6천 원 올랐습니다.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짧은 기간 동안 두 배 가까운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가 문제죠. 실제적으로 백신은 아닌데 3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저는 내일은 오르는 것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진짜로 백신을 만들어서 매출이 나오고 상용화되는 상태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라맥스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어지는지를 사람들한테 지금 먹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하락을 예상을 하는데 두 번째 이유는 차지적으로 보면 상단에 매물대도 많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매물대이기 때문에 3만 5천 원을 매일 지지받지 못하면 바로 여기까지 금액으로 하면 11선인 2만 6천 원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굉장히 또 생각을 하다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걸 집중하셔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재확산되는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와 다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BA5하고요. 켄타로스 변이 바이러스인데 실제로 이 두 개의 변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현재 상태는 없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진단할 수 있는 진단 키트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기사를 볼 때 HTS 앞에 앉아 있으면서 BA5와 켄타로스 바이러스의 백신이 나왔다. 또는 이 두 개의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나왔다. 그러면 시장가로 그냥 사셔도 됩니다. 즉 말씀드리면 이런 심풍제약처럼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BA5, 켄타로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 잡을 수 있는 진단 키트 관련 주가 나온다면 그때 시장가로 사셔도 되는 것 같고 만약 이게 복잡하고 어렵다면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그 종목을 딱 그 시간제에 맞춰서 찍어드리겠습니다. 심풍제약은 피라맥스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일은 아마도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죠. 현재 피라맥스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종가인 3만 5천 원, 내일 지켜주지 못한다면 2만 5천 원까지도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지금 계속해서 BA4, BA5, BA2.75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있죠. 그런 만큼 기존에 연구를 하던 코로나 치료제가 과연 새로운 변이에도 작용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 치료제가 이런 새로운 변이에 작용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그때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도 함께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기억하시고 심풍제약에 대한 접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5위 심풍제약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4위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4위는 CS 베어링에 차지를 했습니다. CS 베어링 오늘 흐름 보시면 11.3% 상승이 나왔고 9,95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CS 베어링은 오늘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초반부터 차곡차곡 상승폭사 나가면서 중간에 약간의 등락은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고가로 거의 마감을 했어요. 따라서 오늘 윗골이 아예 닿지 않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연 이틀 들어와 주고 있고 특히 외국인은 4거래일째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CS 베어링입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낸 물량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은 분명히 주목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CS 베어링은 또 이용준 파트너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슈는 미국에서 들려온 거죠? CS 베어링을 제가 말할 때 풍력의 대장주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CS 베어링이다. 여기가 제 키포인트입니다. 꼭 하나 담으라고도 꼭 이야기해 주셨었죠. 풍력주의 대장은 CS 베어링이고 태양광은 SDN이고 원전은 G2 파워 이렇게 세 개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식을 하실 때는 2등주, 3등주를 하실 게 아니라 물론 대장은 바뀔 수 있지만 대장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풍력 대장이 CS 베어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대장인지는 사실은 오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오늘 또 보니까요. 풍력 관련주 중에 CS 윈드는 1.4%가 올랐고요. 동국 SNC는 5%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CS 베어링은 오늘 11%가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풍력 관련주의 대장은 CS 베어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장주를 하시는 게 맞는데 이제 앞으로 더 갈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재료는 오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2조 달러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는데 이 돈이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에 대한 세제 지원하고요. 전기차를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태양광하고요. 그다음에 풍력 관련주들이 흠이 좋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CS 베어링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내일 사도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 최근 지난달이죠. 벌써 6월 달에 상한가도 나오고 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그때 권리락이 하는 상한가도 나오고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왔던 차트인데요. 급등폭을 다 반납을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밀렸다가 정확히 지지 라인에서 좋은 기사와 함께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 지금 이 봉 위에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이게 보면 이 양봉 이외에 21선이 딱 지키고 있습니다. 분봉상 보면 지속적으로 올라서 이쁘게 고가가 종가 마감했다는 건 저는 인정하겠지만 내일 21선인 금액으로 하면 만 원이죠. 딱 만 원의 라운드 픽업값을 돌파해서 이렇게 이쁜 봉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모하시면 만 원입니다. 만 원을 돌파해야 CS 베어링은 다음 시세로 가는 거고요. 만 원을 다시 돌파를 못하고 그대로 저항 맞고 떨어진다면 또 한참 동안 물론 풍력주 좋지만 한참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풍력주 좋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료가 이제 진부하잖아요. 풍력주 태양광주가 사실 몇 개월 전부터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일 만 원 돌파해부를 꼭 확인하시고요. 정리해드리면 풍력의 대장주 CS 베어링이 만약 내일 21선 위인 만 원 부근을 돌파한다면 공략 타점이 나올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다시 횡보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만 원 부근을 돌파해준다면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반대로 이 만 원 가격대를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은 CS 베어링 조금 멀리 두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용준 파트너가 사실은 CS 베어링 저희 방송에서도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이고 당시에도 수익을 만들어내주시고 역시 상한가도 잡아내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CS 베어링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지금 원전주만 또는 태양광주만 또는 풍력주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포트에 담아두고 시세가 나올 때마다 수익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CS 베어링이 오늘 크게 11.3%라는 상승폭을 만들어냈다라는 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위 CS 베어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3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 3위는 코오롱 글로벌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시면 13.48% 상승이 나왔고 만 8,1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회사 분할 결정과 관련해서 내일 오전 9시까지는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이야기 회사 분할 결정과 관련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풀어주시죠. 네 코오롱 글로벌은 이제 공시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공시를 말씀드리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선 오늘 종합시황창에 보면 오늘이 7월 20일이잖아요. 7월 20일 날 장 중에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월 20일 날 3시 13분에 주권 매매 거래 정지를 하는데요. 내일 아침 7월 21일 9시까지 정지가 됩니다. 정지되는 이유는 인적 분할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20초 있다가 회사 분할 결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할은 코오롱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코오롱 글로벌과 코오롱 모빌리티라는 회사로 모빌리티 그룹이라는 회사로 두 개로 분리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한 회사에서 건설도 하고 자동차도 팔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세분화했다 이렇게 내용인데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또 유상증자도 했습니다. 여러분 유상증자는 저는 기본적으로 악재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유상증자의 금액이 크지가 않고요. 주주배정이지만 한 주당 0.2주밖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금액으로 하면 200억입니다. 200억. 기타 자금 200억이고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한 주당 신주배정 주식이 0.02주네요. 0.02가 0.02주니까 거의 큰 부담 없이 주주들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이 신주 발행 가격이 2만 6,650원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현재가가 1만 8,100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주당 0.02주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시를 한 개만 더 보면 주주명우 폐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핵심은 매매 거리가 내일 아침 9시까지 정지가 되고 유상증자를 하고 인적 분할을 한다 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내일부터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한데요. 차트 보면 이 분봉상 보면 시장은 막판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호재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보셔야겠지만 코롱글로레 인적 분할 말 그대로 변화하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 환경을 고려한 기업 분할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게 받아들인다면 내일 흐름을 보시고요. 지금 60위 선청을 맞았기 때문에 1만 8천 원 위에서 시작된다면 공략 가능한 지점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갭 하락하고 시작하면 관망 또는 관심 종류에 취소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내일 공략 가능한지를 한번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서 한번 만나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건설 부분 그리고 자동차 부문으로 회사를 좀 나눌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으로 인적 분할한다고 하는데 이용준 파트너 독일차 탄다고 하셨잖아요. BMW라든가 아우디라든가 볼보라든가 하나 더 벤츠인가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인적 분할 때문에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공시들의 핵심은 내일 오전 9시까지 거래 정지가 된다. 이슈는 인적 분할이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 세 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인적 분할과 관련해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회사 구조를 재편한다라는 부분을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1만 8천 원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매수 타점이 역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노란톡방에서 함께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용준 파트너 노란톡방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도 역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링크 안내되니까요. 두 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코오롱 글로벌 궁금하신 분들 내일장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2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위 우리 기술 투자가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오늘 흐름 보시면 15.98% 상승이 나왔고요. 646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기술 투자 갭 떠서 출발을 했는데 굉장히 초반부터 큰 상승폭을 가져갔어요. 자 중간에 조금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막판에 조금 힘을 더 내주면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윗골이 아주 짧게 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모두 꽤 큰 물량과 함께 들어와 좋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두 나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때문에 가상자산 가격과 연동이 돼서 오늘 상승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검찰이 방송 직전에 보니까 테라 그리고 루나 사태와 관련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런 속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악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종목들 비덴트 이런 종목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변동폭에 따라서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비트코인 관련, 알트코인 관련해서 사태들이 심상치가 않고요. 손해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은데 우선 그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금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우리 기술 투자하고요. 비덴트의 주가는 오르막 내리막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거래소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긴 하지만 말 그대로 거래소이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것들도 사회적으로 많은 변수 중에 하나지만 실제적으로 근거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관련 주도로 흐름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다.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오늘 비트코인이 2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됐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비트코인 자체가 저도 코인에 관한 공부도 해보고 영상도 찍어보면 느끼는 게 실체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체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워렌버핏의 오른팔인 찰리먼거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 투자, 비덴트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장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 확인하시고요. 센스 있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리해드리면 사실 비트코인의 흐름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고요. 최근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서 매매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2위를 차지했는데 비트코인의 흐름, 최근에 물론 다시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그 흐름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주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더욱더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렇게 가상자산 가격에 대한 추이를 예측을 하고 분석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접근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섣불리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2위 우리 기술 투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1위로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1위입니다. 대성 창투가 차지를 했고요. 오늘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4,5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대성 창투 오늘 시작부터 갭 띄워서 출발을 했는데 그 갭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흘러내려가나 싶다가 다시 한번 힘을 힘차게 내주면서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상한가 안착하면서 윗골이 아예 달지 않은 아주 긴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오늘 외국인은 매도세 보였고 기관은 매수세 들어왔는데 기관은 지금 4거래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오늘은 매도를 했지만 그 전에 3거래 연속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성 창투 같은 경우는 영화 한산, 용의 출연이죠. 이 영화랑 관련이 굉장히 깊게 있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명량은 혹시 보셨나요? 네, 명량을 안 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계실지가. 한산을 보실 건가요?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27일 날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앵커님이 27일 한산을 보는 그때가 재료 서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으로.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성 창투가 오를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사회를 했지만 개봉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27일에 개봉한 날까지는 대성 창투의 흐름을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저게 주인공의 포스터이거든요. 굉장히 강렬하고 영화를 시사회에 갔다 온 기자들의 승글을 보니까 전작보다도 화려하고 강렬하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량이 천만을 가볍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산도 천만을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대성 창투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흐름을 봐야겠지만 왜냐하면 저는 재료 소멸 전까지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종목이 대성 창투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이 27일이니까요. 아마 이번 주에는 사고팔구를 마무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재료는 대성 창투가 사실은 2014년 영화 명량에 투자해가지고요. 짧은 기간 동안 2.5배의 급등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도 지금 바닥에서 차트 한번 보면 바닥에서 3,000원에서 4,500원이 됐으니까요. 1,500원이 올랐으니까 50%의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내일은 좀 눌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경에 우선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도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단기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눌릴 수 있지만 재료의 연속성은 이번 주까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저는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급등해서 노란톡방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잠시 후에 7월의 11번째 관심 종목으로 제가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산 용해 출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봉일이 27일인데 지금으로선 시사회만 진행이 된 상태예요. 한산 용해 출연의 전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명량이 한국 영화 관객소 공식 집계상 1위입니다. 이번에 시사회 반응도 좋고 또 명량의 속편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개봉과 동시에 재료는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 1위 종목까지 모두 알차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제 가장 기다리시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용준 파트너가 오늘 공개해 주실 내일짱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지 지금 공개해 주시죠. 내일짱 관심주는 푸른저축은행 가져왔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무릎을 치면서 이제 왔구나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미국 금리 인상 소식에 은행주들의 주가는 급등을 해야 될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급등이 안 나왔고 시청도 아주 좋은 푸른저축은행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13일 날이죠. 7월 13일 날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 인상을 하면서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에서는 에대마진이라고 하죠. 대출과 예금 금리의 차이만큼의 영업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은 사실은 금리가 높아지면 서민들은 힘들어 죽을 맛이지만 은행은 뒤에서 웃고 있다. 그 중심에는 우리은행도 있고요. 신한지주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는데 제가 어제 그제 제주은행 급등할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렸죠. 왜 우리 금융지주 하나 금융지주 안 가는데 제주은행이 갑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답을 제가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주은행이 왜 갑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다. 정답입니다. 시총입니다. 핵심은 시총인데 제주은행은 한 번 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공략할 수 있는 푸른저축은행을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푸른저축은행 설명을 좀 드리면 시총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2천억이거든요. 푸른저축은행은 어제자 기준에서 1,6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총도 가볍고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움직이기가 편하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저축은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크게 봐드리면 바닥에서 지금 올리려고 하는 느낌이 보이시죠? 바닥에서 윗고리, 또 윗고리, 윗고리, 어제도 윗고리. 이런 거는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조그만 거래대금으로 지금 계속 풀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공략을 내일 해야 되나? 이건 사실 의구심이 좀 드는데 가긴 갈 건데 공략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자기 스스로 공략을 하셔가지고 가는 종목 손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저축은행은 정리해드리면 금리 인상의 가장 큰 수혜는 에데마진입니다. 이런 수익사업을 하는 은행주인데 그 은행주 중심에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11번째 관심 종목인 푸른저축은행은 시총액이 1,600억밖에 되지 않고요. 제가 재무도 확인했는데 재무도 우량하고 게다가 배당까지 하는 회사이므로 바로 내일 트레이딩 관점에서 노란톡방에 관련 정보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다가는 애매하게 들어갔다가는 또 애매하게 손절이 나오니까요. 내일 공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인이나 공략 지점에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종목 잘 보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요. 과연 내일도 급등이 나오는지 제가 있는 노란톡방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푸른저축은행 내일장 관심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금리인상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도 왜 이 종목이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 주 개인의 선택에서 제주은행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주은행이 크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로 작은 시총을 꼽아주셨는데 푸른저축은행 역시 그런 맥락에서 가져와 주신 겁니다. 자, 당장 내일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트레이딩에 좀 능한 분들이 아니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시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보시려면 노란톡방에 함께하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으로 사진 찍듯이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링크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시면 노란톡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 종목들, 푸른저축은행 뿐만이 아니라 오늘 개인의 선택에서 좋다고 하셨던 이마트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함께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이 wiraaS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